창의라는 게 뭐다? 창의라는 단어가 명료하게 잡히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저한테 창의성은 그런 창의적인 거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 말은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 창의성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창의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오해가 뭐냐 하면 이거는 창의성하고는 벽을 쌓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서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오늘 미진서재에는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광고인, 크리에이티브 또는 저자, 작가로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주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TVWA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웅현 대표님, 웅현 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칭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일단은 지칭하는 분이 가장 편한 거면 좋겠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웅연님이 제일 좋고요. 근데 한마디로 개념정의 해보라고 한다면 여전히 광고인이요. 그러니까 저자활동을 해서 운 좋게도 독자군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바탕은 사실 광고에서 시작을 해서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독기다, 여덟 단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엄혹한 저의 생업이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꼽으라면 저는 광고인이죠. 광고의 웅연인의 그런 약간 족족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딱 기억나시는 거 몇 개만 좀 말씀 주신다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어떤 건 제가 혼자 쓴 거지만 대부분의 거는 후배들과 같이 만든 것들인데 93년도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 95년도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욕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에 도전한다. 잘 자네 꿈꿔. 사람을 향합니다. 산타생활 백수 생활의 중심. 진심이 짓는다. 시더원 씬. 혁신을 혁신하다. 가구를 만듭니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것들. 이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일상에서 진짜 한 번쯤은 다 들어갔을 그런 카피라이싱. 운영님과 그 팀에서 나왔다는 그것도 저는 사실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흔히 광고다 그러면 사람들이 창의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운영님의 약간 그런 아이콘? 약간 그런 것도 창의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창의에 관련된 담론에는 사람들이 불렀죠. 그게 제 직업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 치열한 경쟁에서 사람들 시선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광고물들을 만드는 사람이니 창의력에 관련된 얘기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의적이라는 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창의라는 담론 가지고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두들도 잡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면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통점들이 쭉 있더라고요. 분야가 달라도 가지고 있는 공통점, 본질적인 무엇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럼 우리 웅여님이 광고를 하시고 또 그런 담론에 많이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라는 게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창의라는 단어가 명료하게 잡히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호한 것들이 많은데 명료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리석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답이 명료하지는 않을 거예요. 창의라는 단어는 글쎄요. 그러니까 어디서 쓰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피카수한테 쓰일 때는 새로운 무슨 세계를 보여주거나 인상파한테 쓰일 때는 그 전에 질서를 뒤엎는 무엇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작곡하는 사람들은 다 다를 텐데 심지어 박항서 감독도 창의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창의는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는 무엇이 있다고 개념 정의하는 건 어렵고요. 제 얘기를 하면 드릴 수 있죠. 저한테 창의성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광고는 비즈니스상의 어떠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냉혹한 마케팅 활동이고요. 그러니 창의적인 광고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 사람들이 많이 기억한다의 부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 기업에 대한 호의를 심어줬느냐, 그 모르던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게 됐느냐, 그 제품에 대한 오해가 풀렸느냐,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한 게 제가 보기에는 창의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봉준호 감독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다른 얘기 같고요. 비즈니스에서의 창의성은 아마도 마케팅, 그러니까 비즈니스 브랜드 활동에 관련된 어떤 목적을 정확히 수행했느냐, 그걸 창의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창의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창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카소나 이런 예술가들의 그런 아티스틱한 그런 창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조직에서 우리가 창의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좀 컨셉철한, 고안적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다라는 그런 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광고를 심지어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기업 조직에서 창의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배랑 나랑 담론이 하나 올라온 게 아트는 무엇이고 디자인은 무엇이냐였어요. 그러다가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된 건 아트는 표현이고 디자인은 배려다라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마셜 듀샹, 이 사람은 변기를 뒤집어 놓고 당신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앤디 워홀, 테이블 위에 있는 수분, 식재료지만 저기다 액자에 걸어놓으면 당신이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걸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 표현에 대중이 동의하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중이 동의하지 않아서 전의회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은 저쪽 끝의 지점에 누군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의자 디자인, 이거는 앉는 사람의 허리를 어떻게 받쳐주느냐,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생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테이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5층, 이거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정보 디자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디자인도 그 정보를 디자인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질 것이냐를 끊임없이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내 말이 이해 못 할걸? 그런데 난 이게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건 디자인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광고는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의 최종 도착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이전에 좀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거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거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동의를 하느냐 마냐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옳은 말들이 있고 여러 틀린 말들이 있는데 내 인생을 구성하는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선택, 그 말은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있겠지만 큰 부분 같지 않아요. 창의성은 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난 세월 동안 자기를 어떤 환경에 노출시켜 왔는지가 그 합의 창의성을 좌우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특히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창의성은요. 논리에도 창의가 필요하고요. 꼭 그렇게 막 획기적인 라인터치 이것만이 창의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라고 봤을 땐 아주 수학적이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창의성은 다 다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어떤 환경에 노출시켜 왔느냐. 그 삶의 합이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창의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어느 맥락에서의 창의를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업 교진에서 광고를 하시니까 이런 창의라는 거는 광고를 만드는 거 역시도 그런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전에서 준비해서 방향을 알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전체를 창의라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내가 지난 30몇 년간 먹고 살아온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해왔던 일인데 내 분야에선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가 뭐냐 하면 광고는 그냥 재치문답이고 끼 있는 사람이 톡톡 터지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재미있으면 되고 유행어를 만들어야 된다가 이제 오해인데 그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은 먹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한두 번 먹히기도 매우 힘들어요. 장님 문거리 잡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기획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창의성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디파인하는 능력부터 창의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망을 쪽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욕망으로 들어갈 건지 이게 사실은 옛날에 어떤 선배랑 만들었던 광고 중에 하나예요. 오래전입니다. 석계시대.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자고 하는데 그전까지 캠페인을 다 분석해봤더니 다 안전운전 안 하면 너 죽어. 안전운전 안 하면 네 가족이 불행해져. 이거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술로 욕구 단계 얘기를 한 거예요. 욕구 단계에서 보면 안전욕구가 충청되고 나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이 인격이라는 캠페인을 한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건 다 파악한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냥 그냥 이번에는 운전 인격으로 이겨볼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기업 조직 내에서의 그런 문제 해결 창의력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래도 본인은 나는 내가 창의적인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지만 소위 말한 아웃풋,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 가보지 못했던 거 하여간 그런 식의 아웃풋이 카피라이트 나오잖아요. 그런 창의성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보통은 보면 우리 운영님이 얘기하는 그런 인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분야의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에서 문제 해결 창의력도 결국은 뭔가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자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훈련으로 그런 어떤 디스플린 같은 훈련으로 이런 창의력이 좀 연마가 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훈련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훈련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 볼 견자를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덟 단어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꼭 생각했으면 하는 여덟 개 단어를 고른 겁니다. 꽤 힘을 줘서 골랐겠죠. 자존, 본질, 보존, 견, 현재, 소통, 권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단어들은 담론화되는 개연성이 많은 단어들이에요. 자존에 대한 어떤 세미나가 있을 수 있고 본질에 대한 어떤 토론이 있을 수 있고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볼 견자는 낯설거든요. 이 견이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를 고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결국은 나와 내 후배들이 보고 들은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견인 거죠. 그런데 시청이 아니라 견문인 거죠.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책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결론이에요. 창의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무심히 보지 않는 것이다가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생각이 탄생해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 했고요. 앙드레지에드는 지상의 형식에서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다라고 했고요. 존 러스키는 당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세밀하게 묘사해라고 했어요. 줄줄이 될 수 있어요. 줄줄이. 그래서 견인 거죠. 자기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의적인 공간을 찾아가거나 창의적인 순간을 찾을 게 아니라 눈앞에 늘 나타나는 것들을 깊이 바라봐라. 그게 시인이들이고요. 그게 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창의력 관련된 강연을 하면서 한자, 네 개의 한자로 강연을 해요. 이게 볼 견이고요. 두 번째가 들을 문자예요. 들을 문자는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에서 집단 저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끔 하고 거의 못하니까 내 머리에 의지하면 큰일 나고요 저는. 그렇다고 막 천조적인 머리들이 우리 회사에 존재하느냐? 안 그렇고요. 평범하고요. 근데 비범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린 먹고 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섞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가치를 찾아내주고 내 생각과 섞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부드러운 연자를 쓰는데 이건 대한민국 조직에 대한 얘기죠. 너무 딱딱해요. 자 지금 회의한다. 오른쪽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이거는 창의성하고는 벽을 쌓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렇게 해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대리 얘기해봐. 내일까지 아이디어 다섯 개씩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위인데 생각은 했는데 뭔가 장애물들이 생기거든요. 그걸 걷어낼 수 있느냐? 싸울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한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두가 창의성 관련돼서는 다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업 조직에서는 혼자서 하는 창의가 아니라 집단 창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집단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로서 좀 집중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감정 이익을 해서 생각해보면 X가 들어주고 X가 들어주고 X가 들어주고 반대로 이런 거 정말 하지 않아야겠다. 경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X. 전화받더니 가장 많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 X가 들어주고 X가 들어주고 반대로 이런 거 정말 하지 않아야겠다.